아니, 발행일까지 어떻게 2가 들어가냐 나쁘지 않네요 나 순간 2라인이랑 콤티로 라인 다 하는 거 생각해 봐 2라인 드라이브 있었으면 이미 차 반경 확인해가지고 탔겠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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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차있다 저 앞에 차있다 저 앞에도 차있다 차 많은데? 오, 뭐야? 어쩌면 맞았어, 카 나이스 아, 내 눈! 뭐야? 성감 던진 거야? 내가 던진 거에 내가 맞았어 바보 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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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베는 쓰레기고 저거 제다고 이제 귀 먹은 것 같은데 그냥 나둬줘 urous 카베 ring 카베 끝 shrill 없어 어디서 바꿔야 돼 흰쩡으로 났어 흰쩡으로 났어 으으 넘어갔다 저 반천권은 못 판맹하려니 힘들어 쓸모없는거 나 게임 보고 먹으러 갑니다 뭐하냐? 나 게임 안나 미친놈인가 봐 잉룡 소리가 나 미친놈이야 여기 개인 보급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요? 야 야 내 쪽으로 총을 날라 거기 사람이 있으니까 오른쪽 돌아 오른쪽 돌아 오른쪽 돌아 오른쪽 크게 돌아 아 저기 산에 있다 핑해 파랑? 파랑 앉는 사람 류레 위 양쪽 나무에 있다 어디요? 어디 나무? 저기 핑해 얼굴 너무 끌어봐야겠다 저 위에? 어 저 위에 저기서 그랬던거야 이제 힐하러 갔어 뒤로 빠졌어 쟤네 왼쪽으로 빠지자 간거야 가자 유리 자고 해야되는데 못 자고 있다고 왜? 유리 샤민 오잖아 왜 못 자 왜 못 자 살려줘 살면 되잖아 왜 못 자 자면 되잖아 왜 못 자 자면 되잖아 왜 못 자 뒤에 있다 위에서? 어 확인 어 왼쪽이 120 방이야 120? 어 내려온다 어디 130? 130 130 130 이쪽에 있었어 거기에 스키브 두 마리가 겹쳐서 파묻혀져 있어 머리만 B쪽 라운치 위아라 여기에서 잡았어요 파랑 기절 잡았어요 잡았어 기절이 있는데 잡았어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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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왼쪽 지나간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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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른 핀데 얘는 뭐해 형이 저희도 가야돼요 우리는 저 집에 가면 되잖아 여기 지형이 많이 안좋아 밑에 계속 있으면 안돼 쟤 누클리어야 누클리어야 나 하나 잡았어 뒤에 RP에 달려 미치마 하면 되는데 미치마 저 위에 저 위에 산위 산위에 있는데 뺄다 뺄다 왼쪽으로 돌자 왼쪽으로 돌자 오른쪽으로 돌지마 어? 오른쪽 안 올라가요? 왼쪽으로 올라가요? 오른쪽으로 안 하잖아? 여기 있네 아이고 저기 형이 뭐야 형이 어디서 올라갔어 올라간다 여기 다리 하나 건너놈이 있었어 여기 우리 뛰어가야돼 퍼스트 킨 다리 하나 건너싸움 여기 전설 있다 전설 뭐? 내가 쓸게 어? 어? 여기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도가 하나도 없어졌어 여기 밑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도가 하나도 없어졌어 우리 밑에 거 왔어 도란 중 도란 중 도랭해야 돼? 어 도랭해 아 우리도 도랭치네 나이스 아 나도 갚아줘 오 다리 건너는 거 진짜 무섭다 밑에 이거 유리라 오 오 도랭 떨어질 것만 같아 아 좀 무서워 진짜 무서워 산 위에 애들이 있던데 응 밑에 제발 자기냥이 밑으로 오길 바라야돼 여기는 그럼 쟤네 위에 쟤네 둘이 싹 가면 되거든 그니까 여부들 여부들이라고 해가지고 나 산을 그냥 너는 텔레포트로 쓰고 나는 슬퍼 점프로 야 여기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자 바로 맞을 수 있어 오케이 어 저기 보급 하나 먹는다 주변에 있다 여기 하나 사람 이 팀에 사람 있어 레이저 배경 바로 앞에 우리 저거 생각 뒤에서 하셔야 돼 보급에 사람 핑에 사람 아이가? 내려갔나? 어?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 여기 오른쪽 봇 왼쪽 왼쪽 있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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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까? 왼쪽으로 가자 야 왼쪽 한 명 한 명 발 밑에 하나 있다 어 발 밑에 있다 하나 하나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여기 하나 여기 핑크 하나 저거 확인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아 나 기절 여기 위에 있다 한 마리야? 어 한 마리 더 있어 나 떨어지게 그냥 이거는 못 살리겠다 나 한 팀인데? 한 팀인데 두 명이야 라스트 하나 여기 전화 점프 나이스 킬 폰 나 살릴 수 있나? 아니요 오지게 진짜 살릴 수 있어 20초인데 저거 못 살린다 두 팀? 다 못 살릴 수가 아니야 살려 살리면 바로 뛰어야 돼 살리고 뛰면 돼 나는 뛰면 돼 저기 킹에 160 185 네 바로 점프 상기야 안녕하세요 세마리 네 저 위에 있네 저 위에 위에 한 대 저 위에만 볼게요 하나 기절 내가 볼게 하나 하나 점프 하나 점프 점프 아니야 아직 안 왔어 이쪽에 하나 2번 피 앞에 왔다 하나 하나 세 명 있는데 둘 적 한 justified 아니 하나 기절 아 나 잘못 따라왔다 하나 기절 오른쪽 컷 컷 컷 나 살려야 돼 나 살려야 돼 와 간단하게 살았다 라스트 원팀 라스트 원팀 뭐야 하나 점프 나야 나야 너 어떻게 살아왔냐 나도 몰라 나 그냥 떨어졌는데 살았어 위에 없는데 아 그냥 쏜다 야 아 죽어 죽어 GG Top 10 로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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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